마모아이 Production 퇴근 닥퍼 사러 가고 옥상 주의 다음날 예빈 아, 착용했네. 오랜만이에요. 오, 꽈들어. 예쁘다. 꽃과는 저거 알겠어? 귀한 거를 잡아왔어요 귀한 거를 잡아오자마자 바로 들고 온 건데 우와 대박 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물이 오징어 좋습니다 오징어 한치, 물이 오징어까지 세 가지 귀한 것만 잡아왔네요 제일 위쪽이 한치, 중간이 오징어, 밑에가 물이 오징어 진짜 커요 대박 물이 오징어 물이 오징어 물이 오징어 물이 오징어 물이 오징어 물이 오징어 sel 해양 오징어? 오징어? 반응이 정렬하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먹던 거 많이 먹었는데 아직 먹었어 섞였어 밥 안 먹었는데 다 맛있어 어떡해? 클리어 그냥 클리어인데요 기존에 먹던 거 이쪽이 무리오지랑 이쪽이 한치 자 먹었구나 뭘 좀 할란지 일단 돈채가 한치 달리고 있다 한치 달리고 있다 몰채는 한치 모카는 지금 운이 먹으러 왔어요 운이 운이 먹는 거 같아 수정하게 라테가 없을 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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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는 확실히 안 좋은 맛이다 라떼? 라떼도 라떼도 한치 먹고 있어요 다 비어버렸는데 그러니 어쨌든 쪼비였네 대왕 오징어 한치 그냥 일반 오징어 우리 오징어 네 가지 다 줘오겠습니다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포럼한테 짠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다 먹으면 한치를 한치 일반 오징어도 일반 손대고 우리 오징어랑 한치를 손대고 일반 오징어랑 한치를 손대고 배불러서 배불러서 한치 다 뺏어 다 털렸어 다 털렸어 어깨 올라갔다 대박인데 요리 고마운 거 같겠지 고마운 거 같겠지 고마운 거 같겠지 고마운 거 같겠지 ㅋㅋㅋㅋㅋ 다 먹으면 아름다운 마셔 감사합니다.